아, 잠시만요. 인터뷰, 인터뷰하고 가셔야죠. 네, 여러분. 진짜 떠나가시면 안됩니다. 아마 저희가 노래 불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터뷰 하셔야죠. 아, 무대 잘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넷, 둘, 셋. 샀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아, 너무 예쁘고 귀엽죠. 지금 뒤에서 에디씨가. 제가 정말 잇몸이 다물 정도로 그렇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셔서.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제가 걸그룹이 사랑하는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니, 실제로 뭐 트와이스 그리고 아이오아이 특히 EXID의 하늘씨는 옴사머라고 오마이걸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 별명인 만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도 조금 듣고 있어서 회사가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시아드림 콘서트랑 큰 무대 샀는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엄청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열기가 정말 뜨거워요. 사실 저기 위에서도 같이 무대를 즐겨주시고 계셔서 정말 열정이 정말 뜨겁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오마이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이번에 컴백하신 에이핑크 선배님. 저희가 같이 무대를 한 번 했었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저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EXID 말하고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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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로!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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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그룹에 나왔으니까 혹시 남자 아이돌 부르기.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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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오아이! 저희는oure이! 뭐야! 오마이걸! 예! 좋아하는 남자그룹이 누굴까요? 저희는! 근데 J fuices Rom. 네! 너무 잘яс습니다! 네!! 즐거운acies 부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네,с aconteThere! 제가 벌써 limeade에 에디씨가 제이제이시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큼한 무대 모욕수씨 오마이걸 분들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뒤에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깜찍하고 귀여운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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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리씨 다음 무대는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죠? 아 일단 평균 키가 185cm 모델돌이라고 크나큰의 무대입니다 에리, so do you know who the next act is? Okay, let me just give you a little hint Their average height is about 185cm Yes, its Kunakun